선생님은 편리하고 학생들은 재미있는 대교 초등수학 교과서 대교 5, 6학년 초등수학 교과서는 수학, 수학익힘, 지도서, 교사용 전자저작물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보면 한균 마크가 눈에 띄는데요. 대교의 ESG 경영철학에 맞춰 환경을 생각한 한균 잉크와 FSC 인증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교 수학 교과서는 단원 도입 전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울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자아자 준비학습에서는 길찾기 등을 통해 선수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며 새로운 단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요. 본차시는 체계적인 학습 단계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역량 쑥쑥 과정 착착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성장했는지 점검하며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본차시 후반부까지 마친 후 학생들은 학습 결과를 점검할 수 있고 선생님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지도가 가능해요.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말랑말랑 창의 수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탐구로 실생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을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교구와 교과서 뒤쪽의 준비물은 선생님들에게는 수업 준비에 편리함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요. 수업 보조용으로 사용하거나 학생 자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 익힘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주고 자기주도적인 수학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과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본차시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본차시는 수준별 3단계 구성으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익히고 적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요. 이후 마인드맵으로 구성된 배운 것을 정리해보아요를 통해 학습한 핵심 개념 및 원리를 한눈에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재미있게 해보아요에서 퀴즈나 퍼즐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수학 교사용 지도서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5년 개정된 수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학습과 활동에 유용한 이론이나 수업 모형 제공 수학 교과서의 활용 방안과 지도 방법 유의점 평가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지도서는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가 편리하도록 구조화된 지면으로 한눈에 쉽게 활동 전개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예상 반응이나 질문을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대화 형식으로 담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클릭만으로 수업이 가능한 전자저작물은 학생들은 재미있고 선생님은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자책 2부, 자료실, 수학사전, 진도 바로가기 수학 게임이 아이콘으로 보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전자저작물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로 구성된 수학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재미와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전 많은 준비가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와 진행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수업 준비부터 진행까지 편리하고 재미있는 교과서 대교가 만들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를 만듭니다. 대교 초등수학 교과서